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우리 비둘기 들었으니 라팔루마라는 곡 룸바 리듬이 재미난 곡이에요 여러분들 몇 번 들려드렸을 텐데 한번 오늘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준비되셨나요? 라팔루마 하면 비둘기, 비둘기라는 스페인어인데 앞으로 내가 가도 비둘기 나 대신 잘 돌봐주세요 라고 남기는 사랑의 곡이에요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1, 2, 3, 4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15, 1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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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